최근 민주당에서는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쇄신하겠다라고 나섰고 또 그에 발맞춰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했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이슈가 조국 이슈를 두고 당내에서 불협화함과 잡음이 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대표 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개창출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당대표 주자들은 그래도 친문의 일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원내대표에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불리수고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 땅이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쓰레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보궐선거 패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초심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보궐선거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때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비판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조국의 얘기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 모습인데 당대표 주자들, 원내대표로 당선된 분, 최고위원 도전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그쳐질 때까지는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말이에요. 질문이 그쳐질 때까지는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야권에 보면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탄핵의 강을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식 사과한 거야?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약간 알리바이가 되는 것인데 묻지 마라 하면 당내에서야 안 묻겠지만 바깥에서 안 물어볼 것이냐라는 거 우회하는, 제가 볼 때 정치에서는요. 우회해서 나가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언젠간 돌아와요. 더 다른 문제가 터져서 저게 덮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분위기는 성찰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단결하자, 질서 있게 나가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이런 거예요. 오늘 조간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이철희 정무수석 정무수석은 임명받았으니까 여권이 쓸 수 있는 가용한 인적 자원 중에서 그 두 사람 정도면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들이고 조금 성찰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내보내는 시그널은 그건데 당에서는 원내대표, 윤호중, 도국 사태 묻지 마라. 우리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당당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다. 보통 보면 정권말에 청와대가 아니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라고 좀 세게 나가고 당은 대선을 바라보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청의 이런 엇박자는 보편적인 그 엇박자하고 반응이 반대예요. 그렇군요.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예.